생방송 SBS 인기가요 5월 셋째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요?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. 트리프 크라운 주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다음 주 인기가요에서 만나기로 약속! 바이바이 안녕! 다음 주에 만나요!